이 곡 오돌독은 경기민요 중 하나인데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서울에서 유행했던 그런 노래예요. 오돌독이라니까 제주도의 노래 오돌독이가 있잖아요. 그 제주도 민요 오돌독이하고는 완전 다른 노래죠. 여기 보면 용안예지 에루와 당대추는 정두님 공경에 에루와 다나간다 이렇게 쓰는데 용안예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용안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그렇죠. 임금님 얼굴을 높여서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안은 임금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용안예지 에루와 당대추는 이랬잖아요. 용안은 뭐를 말하냐면 무화수과의 나무예요. 예지가 그 나무에 달린 과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두님 공경하느라고 그게 다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천예진 에루와 담대주는 영두님 공경에 에루와 담대주는 영두님 공경에 에루와 담대주는 영두님 이렇게 하죠 한 소절씩 이렇게요 닐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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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닐이 세 번만 들어가죠 닐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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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끝까지가 여섯 박자에요 그러니까 밑에 닐닐 받침이 여섯 번째 박자이라서 붙어야 돼요 닐닐으로 가다가 닐닐 이렇게 되죠 닐닐 닐닐 여기까지 한 장단이에요 닐 시작 닐닐 닐닐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니 오리구절사 말마로라 여기까지 한 장 다시 시작 오리구절사 말마로라 오리구절사 여기까지 여섯 박자 말마로라 여기서 시경새가 들어가요 오리구절사 오리구절사 말마로라 사람의 여기서 숨쉬고 성성간장 여기까지 사람의 성성간장 사람이 열두 박자 사람의 얼른 들어 마시고 성성간장 이렇게 사람의 시작 사람의 성성간장 그렇죠 사람의 성성간장 시작 사람의 성성간장 간장에서 간에서 시김새가 들어가요 간 가르다가 간 미음 받침이 안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간 장 에루하 다노 기린다 에루하 다노 기린다 인에서 이따 에루하 다노 기린다 그렇죠 밀 밀 밀 밀 오리구절사 말마로라 사랑의 성성간장 사랑의 에루하 다노 기린다 기ным 이따 기kraft 이따 서ulk 이따 이따 iram 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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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 예진 거기까지 한 장 다 시작 용한 예진 에루와 당대춘은 시작 에루와 당대춘은 에루와 당대춘은 시작 에루와 당대춘은 거기까지 에루와 당대춘은 이렇게 시작 에루와 당대춘은 에루와 당대춘은 정두님 공경에 시작 정두님 공경에 시작 정두님 공경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정두님 공경에 이게 훨씬 더 듣기가 부드럽고 이쁘게 들리잖아요 정두님 공경에 정두님 공경에 정두님 공경에 정두님 공경에 정두님 공경에 에루와 당대 , 영안예지 에루화 담배 추는 정든 공경에 에루화 담배 추는 영안예지 에루화 담배 추는 정든 공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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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화 담배 추는 흥망은 시작 오 흥망은 오 흥망은 흥망은 시작 오 흥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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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흥망은 에루화 장보하니라 에루화 장보하니라 황성 나기를 에루화 가인의 눈물이여 꽃집 흥망은 에루화 장보하니라 황성 나기를 흥망은 에루화 가인의 눈물이여 흥망은 에루화 장보하니 그렇죠 천길 천길 만길 시작 천길 만길 천길 만길 시작 천길 만길 천길 에루화 뚝 떨어져 살아도 시작 에루화 뚝 떨어져 살아도 그렇죠 민떠로 찾아서 시작 민떠로 찾아서 시작 민떠로 찾아서 시작 민떠로 찾아서 에루화 에루화 못삭 에루화 아 천길 만길 은 에루화 뚝 떨어져 살아도 흩더로 저설은 에루와 못살이로 나를 천길 만길은 에루와 뚝 떨어져 살아보린 너로 서서는 에루와 못살이로 나를 고단에 시승할 수 있는 장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